이 대표는 칼을 떼어내는 심정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공천 아니냐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세종 지역의 후보를 이제 못 내는데 왜 이영선 후보를 공천이 끝난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를 취소했을까요? 이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세종 각 지역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영선 후보는 당과 국민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개투기로 국민들에게 정말 절망감을 준다든지 당과 국민에게 속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석을 잃은 한이 있더라도 국회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팔을 하나 떼어내는 심정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공천을 철회하는 그리고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이영선 후보 얼마나 목소리 좋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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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0날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맞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말 무능합니다. 치솟는 물가 최악의 민선고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방금 보셨듯이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가 직접 공천한 이영선 후보를 유세하기도 했습니다. 지원 유세까지 했는데 후보 등록이 끝나고 나서 부랴부랴 민주당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공천을 취소한 겁니다. 이 대표는 팔을 하나 떼어내는 심정이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공천과 관련해서 부실한 검증이 많았는지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비판 여론 또한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는 게 민주당의 해명입니다. 공천심사에 제출한 내용은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를 신고했다지만 선관위에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오피스텔 1건 총 38억 287만 원. 그런데 대출액이요, 채무액이요, 37억 6,893만 원. 부동산이 38억 치인데 빚이 37억이라면 저렇게 대출 어디서 받은 거예요?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세종갑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영선 후보자는 전세사기 TF를 민주당에서 맡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세사기 피해자를 울린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 바로 이 갭투기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민변 소속이고요. 민주당 전세사기 대책 TF단장으로도 활동했군요. 민주당 전세사기 TF 대책 변호사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자산 38억 287만 원 중 37억 6,893만 원이 대출입니다. 갭투자입니다. 야권 관계자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보증금을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전형적인 갭투자다. 갭투자도 이런, 이 정도의 갭투자는 처음 봤습니다. 38억 중 37이 빚. 영끌 갭투자를 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다는 좌파 시민단체 출신 내로남부세의 민낯이다라는 비판이 야권 관계자들로부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왜 검증하지 못했을까요? 라는 부실 검증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박성규 차관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양산한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 돈이 없어서 전세를 받은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자기 돈 없이 빌라 사고, 빌라 사고, 빌라 사고, 빌라 사고. 나중에 갚을 능력 안 돼서 돈 먹고 튄 게 전세사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갭투기죠. 네, 네. 우리가 이영선 같은 사람을 그냥 시중에서 얘기하죠. 나쁜 놈 그럽니다. 나쁜 놈. 왜 나쁘냐면 갭투자도 나빠요. 많은 청년들에게 피 눈물을 흘리겠죠. 그런데 본인은 그런 갭투자를 하면서 전혀 본인은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위장의 가면을 썼잖아요.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팀장을 맡고 자문 변호사를 하고 갭투자도 나쁘지만 그 사실을 완전히 위장한 위선의 모습은 더 나쁜 거죠. 젊은 친구가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공천이라고 하는 게 정당이 우리 이 임무를 이번 선거에 국민 여러분에게 내놓습니다. 우리가 잘 검증하고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내놓는 게 정당의 공천이거든요. 민주당의 공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죠. 검증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이영선 씨는, 이영선 변호사는 민주당 내 공천 기능이, 검증 기능이 형편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걸 한 거예요. 공천 기능이, 검증 기능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저렇게 당에 제출하는 서류와 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류를 두 가지 이중으로 적했을 생각을 했겠어요? 당에서는 검증 못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소속한 정당의 능력을 의심했고, 본인이 속한 정당이, 검증 과정이 정해놓은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 하나 떼어내는 심정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다고요. 포장을 참 그럴듯하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쩔 수 없었죠. 취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게 어떻게 밝혀졌는지 확인을 좀 해봤더니 그래요. 당에서 밝혀낸 게 아니에요. 누군가 당에 제보를 했어요. 당에다 제보만 했겠어요? 기자들에게 언론에 제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밤사이에 기자들이 취재에 들어갔어요.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됐어요. 다 취소하지 않으면 다음 날은 이영선의 이 갭투자 의혹, 잘못된 공천을 비판할 거고 민주당의 문제를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 지점에 가장 큰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번 국회 마지막 지난 연말까지 올 초까지 민주당이 제일 강하게 밀어붙였던 정책 중의 하나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밀어붙였어요. 이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줄 의지가 없는 정당, 윤석열 대통령을 피도 눈물도 없는 지도자라고 몰아세웠던 그것이 바로 전세사기 특별법인데 여기 정확하게 걸리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자기 모순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강북을처럼 또 공천했겠죠, 다른 대안을. 그러나 이미 공천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고 그것을 팔 하나 자르는 심정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부끄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입니다. 네,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이셨고 또 김남국 코인 사태 때부터 민주당의 소신이 있는 발언들 많이 해온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사실은 이 전세사기 피해가 우리 청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결국 이 전세사기 피해로 내쫓긴 상당수 청년들도 많을 텐데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갭투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형석 후보자. 이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공직 후보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갭투기를 하고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단순히 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제명할 때 팔 하나 떼내는 심정이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지금 당의 검증에서 구조적인 한계, 시스템상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짚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다른 수사기관이나 선관위처럼 이 후보자가 허위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인 개선 방안을 본인이 고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이영선 변호사를 감쌌다거나 그냥 안타깝다 수준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이 공천 과정에서의 당의 검증 기능 강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일단은 이영선 변호사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에 저렇게 허위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당의 역량을 무시하고 말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당에서 이렇게 검증을 할 때 내가 낸 이 제출한 서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만한 현실적인 수단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에는 잘못 신고하면 처벌받기도 하고 당선 무효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당에 굉장한 상처와 피해를 입힌 것이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또 하나의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의 위치에 서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굉장히 국민들께 요감을 표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재별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검증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은 선관위의 신고 딸이하고 다르게 하고 당에게 다르게 했다.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해명도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런데 공교롭게 부실 검증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이 이영선 후보자도 민변 출신이라고 하는데 앞서 지난주까지 논란이 됐던 강북을의 조수진 변호사 여러 가지 인권 변호사와 여성 변호사를 자처했지만 사실은 알고 봤더니 성폭행, 성폭력 가해자들을 도를 넘게 변호했다라는 논란 그분도 이제 민변 출신이잖아요. 그분도 검증이 안 됐었고 그 이전에 강북을에 공천했던 정봉주 후보 훌륭한 분이라고 민주당이 공천했지만 역시 목발 지뢰 피해자들에게 막말을 했었고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사과를 했다라고 거짓말까지 한 게 저희도 취재로 드러났잖아요. 도직구 취재로. 그건 역시 부실 검증 문제인데 제가 아주 멀리 안 가더라도 벌써 이번이 부실 검증 세 번째인데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공천받으려면 저 정도 거짓말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세분의 공통점은 다 친명 후보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력을 갖다가 봤더니 이영선 변호사가 2022년도에 이재명 대선 후보 법률지원단 선임팀장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 작년에는 민주당 대전시당의 전세대 사기 대책 단장을 갖다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재산 등록한 거 쭉 나왔거든요. 언론에 나와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세종하고 대전은 그나마 오케이. 왜냐하면 연고가 있는 데니까. 찾아보니까 일산, 인천, 영통, 화성, 구리 심지어 대구까지 아파트 오피스텔을 심지어 대구까지 아니 대전 사는 사람이 세종에서 변호사 하는 사람이 무슨 일산, 인천, 영통, 화성, 구리, 대구까지 이거 다 투자를 갔다고 합니까? 전국국은요. 왜냐하면 갭 투자를 해도 지 동네에서만 하는 게 일반적이지 이렇게 대구 갔다가 일산 찍고 구리 갔다가 이렇게 진짜 그렇게 막 산만하게 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제가 재산을 갖다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재산이 얼마가 있냐면 1억 1,962만 2천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이형선 변호사가 변호사 15년 경력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변호사 15년씩이나 해놓고서 재산이 1억 2천밖에 안 된다. 그건 뭐냐 하면 투기도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 개투자도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자가 채무가 37억 6,893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1금융권 이자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 무슨 캐피탈이니 뭐니 그런 것까지 따지고 보면 보증금 빼고 실질적인 이자가 몇 10억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자만 해도 어떻게 되나 저는 걱정되는 게 재산이 1억 2천밖에 안 되는데 그 이자 다 갚을 수 있나 잘못하다가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세비로 저 사람 이자 내게 할 뻔했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조수진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조수진 변호사가 스스로 셀프로 나는 인권 변호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살다 살다 성폭행범 가해자를 변호하는 인권 변호사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살다 살다가 진짜 전세상의 대책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전국구적으로 셀프로 이렇게 다 갭투게 하는 사람은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서는 사실 김남국 의원이 코인으로 우리 국민들 속을 갖다가 뒤집어놨는데 잘못하다가 다음번 국회에서는 저 이형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 갭투기로 국민들 속을 갖다가 뒤집어놀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